27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두로를 두고 크게 애가를 불러라. 바다의 관문 이후 먼 섬들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누볐던 상인 두로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삐낀다. 나는 완벽한 배다. 위용있고 아름답다고. 대양을 주름잡던 너는 정말이지 아름다웠고 완벽하게 건조된 배였다. 내 선체는 헐몬산의 로뎁나무로 내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내 노는 바산의 튼튼한 상수리나무로 내 가판은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잔나무에 상하를 박아 만들었다. 내 돛과 기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이집트산 모시로 내 자주색 가판 차일 역시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천으로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이 내 노를 저었다. 두로야 내 선원들은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었다. 배 안의 목수들은 비블로스 출신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와 교역하기 위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너의 군대는 페르시아, 룻, 붓 출신 군인들로 이루어졌다. 멋진 제복을 입은 정해군이었다. 그들이 내 명성을 만방에 드높였다. 내 도성 치아는 아르왓, 헬렉, 감마 출신 용병들이 맡았다. 그들이 도성 성벽에 걸어놓은 멋진 방패들은 실로 내 아름다움의 정점이었다. 다시 쓰는 내 많은 재물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그리스와 두발과 매색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종과 청동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배또 갈마도 마필과 군마와 노세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로단 백성도 너와 거래했다. 묻섬들도 상하와 흑단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에돔도 내 상품들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만호와 자주색 옷감과 수놓은 천과 가는 모시와 산호와 홍옥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최고급 밀과 기장과 꿀과 기름과 향유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다마스 쿠스도 내 창고에 가득한 재화에 반해서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우잘 출신 단사람들과 그리스인들도 정연한 새와 괴피와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드단도 안장에 까는 담요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배두인 족장들도 새끼양과 순냥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남아라비아의 스바와 라하마 출신 무역상들도 최고급 향신료와 귀금속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시리아와 메대 동쪽의 하란과 간네와 에덴도 우아한 천과 물들인 옷감과 정교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내 시장에서 팔며 너와 교역했다. 다시스의 큰 배들이 내 수입품과 수출품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오 바닷길을 종행무진하며 막대한 사업을 벌이던 내가 아니던가. 내 선원들이 힘차게 노를 저어 너를 큰 바다로 데려간다. 그때 동쪽에서 폭풍이 벌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내 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부 가라앉는다. 내 귀중한 물품과 상품들 선원과 승무원들 배의 목수와 군사들 모두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대 침몰이다. 선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해안까지 울려 퍼진다. 다들 배를 버린다. 베테랑 선원들은 묻을 향해 헤엄친다. 침몰하는 너를 보며 모두가 통곡하여 울부짖는다. 함께 비가를 부른다. 얼굴을 재로 문지르고 머리를 밀고 거친 배옷을 입은 채 대성통곡한다. 목노아 애가를 부른다. 바다의 두로 같은 자 또 누가 있으랴. 상품을 싣고 바다를 종행무진하던 너는 묻 민족에게 만족을 안겨주었다.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무역을 벌이면서 지상의 왕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풍파로 파손된 너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고 내가 사고팔던 모든 것도 너와 함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 광경의 바닷가 모든 주민이 공포했던다. 왕들의 머리털이 곤두서고 그들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다. 온 세상의 상인들이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오 어떻게 이런 일이